3초 들리는 이 소리는 아스트라와 아로아가 만나는 소리입니다 딱 3초 셉니다 하나, 둘, 셋 3초 지나서 빨리해 아로아! 라키랑 지니랑님 애프터 미드나잇 뮤비에서 민혁이 가방에서 물건들 튀어나오는 장면 기억나나요? 뮤비 리액션 영상 보는데 저 장면에서 모두 멤버가 놀라는데 우리 듬직한 밤에 민혁이만 눈 한 번 껌뻑이고 마는 게 너무 웃기고 귀여웠어요 이것처럼 멤버들이 겪은 민혁이의 돌처럼 리액션이 덤덤한 순간 알려주세요 그게 연기나 연기를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오버를 하는데 제가 현실 속에서는 진짜 안 하더라고요 리액션이 리액션이 없다고? 네 생각보다 없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뻥 터졌어요 그럼 형들이 만약에 우와 이 정도면 그냥 한 번 이렇게 먹고 그걸 한 번 느끼고 그 다음에 놀래는 아니 우리 뭐였지? 무서운 예능 거 찍었을 때도 막 완전 우리 다 완전 놀라서 막 자빠지고 나뒹굴어지고 하는데 라키는 거의 뭐 그냥 귀신이랑 싸워 겉으로는 티 안 났다는데 자기는 무서웠대요 근데 티가 안 날 뿐이라서 티가 안 나 티가 전혀 안 나 그냥 완전 좀 무섭고 막 놀랄 거 같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반응이 없어요 느린가? 내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? 아니요 그냥 표현 자체가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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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약간 한번 분해를 아 분해를 아니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니까 분해 한번 해요 아니 왜냐면 놀랐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위험한 거거든 아 그래? 왜냐면 불에 딱 데었어 근데 이게 뜨거운지 모르는 거야 아 그거는 뜨겁겠죠 독사한테 불렸어 근데 물린 줄 모르는 거야 이거 위험해 아니 그거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가끔 어디에 부딪히면 아파해 그래? 아파해 아파 아파하지 그러면 아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럼 미녀의가 볼 때 너무 자주 놀란 멤버는? 어... 윤산아 어 산아 산아 윤산아 어! 보여줘 어! 그냥 운우도 많이 놀래 가끔 샤워할 때 그 찬물 나오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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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어! 아 야 운우도 많이 놀래 초 울음소리 갑자기 아 운우랑 산아가 비슷하다 둘이 거의 많다 보니까 그리고 모두 가만히 있는데 근데 갑자기 웃음보가 터지는 웃음 급발진 멤버는? 빈이 형 아니지 너지 왜요? 너 혼자 갑자기 영상보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혼자 할 때 혼자 할 때 아하하하 하하하하 그때마다 무서워 그러니까 약간 차 뒤에서 어! 아 진짜 그때마다 무서워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이렇게 혼자 웃어 갑자기 아우 쟤 뭐야 약간 라키가 특이한 게 남들 다 잘 때 안 자고 아 맞아 맞아 남들 안 잘 때 자고 그래서 우리 잘 때 갑자기 막 갑자기 막 엄청 크게 막 웃고 네 아 특이해 무서울 때 있어요 특이해 특이해 갑자기 노래하는 멤버는? 찐찐 하하하하 너무 갑자기 막 암아가 네 한 번씩 인생이 뮤직에서 라이브 네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한 번씩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하하하 저희가 장난하잖아요 진아 어디 가서 노래하지 말고 하하하하 우리 앞에서는 항상 해야 된다고 아 보고 싶네요 다들 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대리님 멤버들의 성격이 궁금해서 보내보는 밸런스 게임 맛있는 걸 제일 먼저 먹기 아껴뒀다가 제일 마지막에 먹기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? 잠깐 잠깐 1,2번 중에 다 해서 딱 투표합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1번 다 1이야? 아 1번 1번 1 1 오 다 1이네 저는 원래 2번이었는데 어 이제 제가 많이 먹고 그리고 먹는 걸 즐기다 보니까 깨달은 게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 나중에 가서 배부르면 못 먹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빨리 먼저 먹고 맞아요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저도 저도 맞아 맞아 그리고 식잖아 맞아 맞아 식잖아 식은 따뜻해야지 맛있으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아껴뒀다 뭐야 아껴뒀다 똥된다 맞아 똥된다 아 그걸 여기서 쓰는 거예요? 그 말을?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달았죠 네 자 그러면 헬로하루와 오늘은 여기까지 성격은 다 달라도 마음은 똑같아요 아로하를 사랑하는 마음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안녕